마지막 시간 읽겠습니다. 557페이지 646조 타이틀 제목은 임차인의 무슨 청구권 부속물 읽으시면서 아 이거 뭐가 아니구나 지상물이 아니구나 이렇게 인식하기 자 1항 들어갑니다. 건물기타 공작물 임차인 토지 임차인은 아닙니다. 건물기타 공작물 임차인이 사용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데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 대해서 부속물 매수를 모을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동의 얻어야 됩니다. 두 번째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도 전환과 같다. 두 가지네요. 동의 얻었거나 뭐한 경우? 매수한 경우 그러면 조문상 들어가면 건물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겠네요. 첫 번째 내려갈 때 뭘 얻었거나 동의를 얻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네모 네모를 한번 해볼게요. 네모 네모 자 이게 뭐냐면 동의 얻었다 동의하고 매수했다 네. 그런게 뭐예요? 부속물입니다. 부속물 뭐다? 네. 매수 뭐다? 청구권이다. 그 얘기입니다. 부속물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동의 얻었거나 매수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별 내용은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면 이게 토지 가면 뭔지 아세요? 토지 가면 이게 네? 토지 임차인은 지상물이죠? 그때는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그림이 똑같아요. 제가 일부러 이미지를 만들어도 이렇게 딱 네모 네모 딱 들어가요. 이거는 갱신 청구에서 뭐에서? 갱신 청구에서 거절했을 때 노했을 때 갱노했을 때 그때 들어간 말이 뭐다? 지상물 뭐다? 네. 매수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기 페이지 557페이지에 있는 조문을 갖다가 그려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토지 임차인은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몇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에 643조가 있을 거예요. 몇 조요? 네. 558페이지에 643조 643조는 지상권자 조문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상권 가면은 별거 없습니다. 갱신 청구에서 주인께서 뭐하면? 거절했을 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네모 네모로 기억하세요. 여긴 뭐고? 네모 네모는 뭐고? 동매. 이쪽은. 갱신해서 거절했을 때. 자 그럼 볼게요. 부성물 몇 가지 봅시다. 페이지 557페이지. 의에 보시면 B. 매수형권은 일종의 또 무슨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형성권.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건 무슨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무슨권이 아니에요. 청구권 아니에요. 전부 다 무슨권? 형성권이기 때문에 저쪽에 예스 노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전부 다 뭐예요? 형성되는 것들이에요. 형성권. 자 그 다음에 B번의 부속물 체킹. 부속물. 부속물이란 건물의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 부분으로 되지 아니한 것으로써 건물 사용의 객관적 편익을 주관적이 아닌 거죠.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이랄 것이므로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 주관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속된 물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부속물은 임대내 동의를 얻어 부속시키거나 또는 뭐예요? 임대너부터 뭐한 경우 매수한 것. 네. 보시면 객관적 편익을 가져온다는 것. 주관적이 아니라는 것. 자 청구권 발생 시기에서 비번 체킹. 단 임차인이 채무불량에서 계약을 해지 당한 경우에는 매치원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이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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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뭐 문제가 생겨서 참 연체됐어 해지 당했을 때는 해지 당한 임차인은 절대 이 매치원권이라든지 이쪽 전부 다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채무불량으로서 해지 당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도 매치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게 판례 태도. 다음 밑에 D. 행사 효과입니다. 행사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매매가 형성되죠? 매매가 형성됩니다. 자 매매가 됐을 때 주고받은 것은 무슨 관계에 들어간다? 무슨 관계? 동시 이행관계. 자 보세요. 부순물 가지고 유치권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지산물 가지고도 무순권 유치권 안 됩니다. 글자가 안 맞아요. 글자 놀이 기억나세요? 대신 매매가 되면 매매가 되면 주고받는 건 무슨 관계예요? 주고받는 건 무슨 관계예요? 동시행 관계일 수밖에 없죠. 주고받는 것은 동시행이죠. 매매가 됐으니까 그래서 임차인에서 유입비 되는 건 뭐 필요비하고 무슨 비 위비가 유치권 되고 나머지 이런 글자들은 글자가 안 맞아. 유치권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무슨 규정? 강행 규정. 매치권은 전부 다 무슨 규정? 전부 다 무슨 규정? 강행 규정의 성격을 한다는 것. 다음 이제 지상불 매수용권 들어갑니다. 무순권이요? 지상불. 자 밑에 가봅시다.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요. 그 다음에 한자 들어간 것이 있어요. 해지 통고가 있고 해지가 있죠. 기간 약정 없는 해지 통고와 밑에는 체불로 인한 해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약정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약정이 없어서 주인께서 값께서 그만 나가시죠 라고 해지 통고했습니다. 임차한테 잘못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은한테는 뭐가 없기 때문에 잘못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따라서 은은 뭡니까? 값이 해지 통고했다는 얘기는 갱신을 원한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해지 통고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이면요. 값이 갱신을 뭐해요?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 뭐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은은 그러면 사시오 사시오 뭐 사시오 지상물 매수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행사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숨어있는 거예요. 자 그거 보시면은 토지 임차인의 건물 매수정권은 토지 임대차 기간 약정하지 않았던 탓으로 임대인의 해지 통고에 의해서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보세요. 계약갱신 청구권 유무에 불과하고 해지 통고 이속에는 이미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갱신 요구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즉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체불로 인한 해지 있죠. 해지 그러면 체불이 체모불량이에요. 체모불량 그러면 이건 뭡니까? 이건 차임을 연체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주인이 뭐하는 거예요? 체불이니까 값이 나가시오. 해지했습니다. 그러면 이 을한테는 잘못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잘못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잘못이 있는 사람은 뭐가 있는 사람은 잘못이 있는 사람은 뭐 행사할 수 없다. 지상물 매수 청구가 행사하는 것은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 조심해야 되겠네. 무슨 글자고요? 해 지하고 뭐하고 해지 통구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글자 조심하셔야 돼요. 해지는 도달되면 즉시 끝나는 거고 해지 통구는 도달해서 일정 기간 지나야지 끝나는 거거든요. 두 가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측 갑니다. 559페이지 자 거기 C C 지상건물이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자 만약에 경제적 가치를 따지면 어떨까요? 임대인에게 경제적 가치 있다 없다 유무를 갖다가 만약에 뭐하면 네? 판단한다면 그렇죠? 이걸 만약에 뭐한다면 이것을 만약에 유무를 묻는다 묻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주인은 무조건 뭐라고 할까요? 주인은 무조건 뭐가 없다 나한테는 가치가 없다 경제적 가치가 없다 이렇게 발뺌하겠죠 그럼 또 의리 또 어떻게 돼요?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또 뭐해야 돼요? 입증해야 되는 곤란한 점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임천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 유무를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습니다 경제 가치를 뭐하지 않고 유무를 뭐여 불문하고 묻지 않고 임차인은 뭐하셨다는 것 의름 뭐하셨다는 것 지상물 매수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 C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적 가치 유무를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니은 체킹하세요 니은 자 건물 소요를 목적으로 토지 임차인의 건물 매수정 상대방은 통상기간 만료로 인해서 임차권 소멸 당시 토지 소요자인 누구? 임대인 뿐만 아니라 임차권 소멸 후 임대인의 토지를 제3자한테 모였다면 양도했다면 수입권이 이전되었을 때 건물에 대해서 보존등기를 필해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차지권 가지고 있는 무슨 임차인은? 토지 임차인은 새로운 소요되었어도 매수정권을 모할 수 있다는 것 행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아까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갑에 토지가 있었다 토지를 모였다 너한테 임대차 했다 무슨 임차권이죠? 네 토지 임차권입니다 자 이 임차권을 뭐는 하지 않았다 등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을이 건물을 뭐해서 신축해서 뭐했다면 등기했거든요 뭐했다고요? 등기 그러면 이 등기 날짜가 분명히 있다면 네? 혹시 이렇게 누구한테 토지를 누구한테 팔아도 매매한테 팔아도 어차피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대항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대항할 수 있잖아요 원래가 대항할 수 있는 거니까 뭐니까 당연히 무슨 매수정권을 무슨 매수정권을 지상 매수정권을 누구한테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병한테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항력이 있으니까 새로운 주인한테도 매수정권을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연상선에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매수정권은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뭐라고요 계속 똑같아요 이거 매수정권은 전부 다 무슨 규정이야 전부 다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그래서 임차인한테 분리하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자 다음 편에 남기시면 다시 또 효과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효과는 지상물 가지고는 유치권 안되고요 매수정권 행사하면 매매가 됐기 때문에 뭐가 됐기 때문에 매매가 되면 서로 무슨 관계 들어간다 동신관계 들어갑니다 리을의 피 리을의 피 자 밑에 부속물 매수정권하고 비용상정권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두 문제짜리예요 비용상한 청구권하고 뭐예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자 그 다음에 우측은 이제 임차인의 의무 관련돼서 조문들을 쭉 낡아했고요 자 거기 보시면 매끼 참 연체하게 되면 해지할 수 있습니까 네 640조 2기 아셨어요 640조 매끼 2기 627조 한번 봅시다 627조 가끔 조문 가지고 장난치는데 1항 627조 1항 임차함을 일부가 임차인 과실 없이 멸실기타 사유로 인해서 사용 수익할 수 없을 때 임차인은 그 부은 비율에 차임감액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죠 옆에서 쓰세요 당연감액 X입니다 당연감액되지 않고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이게 어떻게 돼요 실제 감액을 청구해야지 감액된다는 것 다음 두 번째 항 전환경우의 잔전 부분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임차인은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죠 옆에서 쓰세요 당연해지가 아닙니다 당연해지가 아니고 뭐다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해지해야지 끝난다 특징 당연해지 없고 해지할 수 있다 당연감액이 아니고 뭐다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다음에 넘기셔가지고요 넘기세요 넘기시고 자 563페이지 보충학습의 3번 체킹하세요 맨 밑에 보충의 3번 토지임대인의 법정저당권 무슨 저당권? 법정저당권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몇 년? 2년 차임채권 이 기간입니다 2년 차임채권에 의해서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 소유 건물을 뭐한 때? 압류한 때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토지임대차인인데 토지임대차인이 차임을 안 줘요 그래서 토지임대인이 최후 2년 차임채권 가지고 임차인 건물을 뭐하면? 압류하게 되면 뭐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저당권 같은 효력이 생기죠 여기 보세요 토지임대차였다 의리 등기하지 않았다 의리 건물을 신축 등기했습니다 그죠? 자 차임을 안 줘요 그래서 갑이 갑이 최후 몇 년 치여 2년 차임채권 이것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을 뭐하게 되면 압류하게 되면 뭐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저당권 같은 효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건물이 혹시 뭐로 넘어가면 경매 넘어가면 경락대금 들어가서 몇 년 치 차후 2년 차임채권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심할 것은 이 기가 아니라는 거 몇 년? 2년 연체 해지는 몇 기지만 연체 해지는 몇 기지만 이 기지만 무슨 저당권은? 법정 법정 저당권에서 담보다는 채권은 몇 기가 아니고 이 기가 아니고 몇 년 최후 2년 차임채권이라는 거 귀하고 연하고 좀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자 임채권 양도 전대 이제 그 임대차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임채권 양도하고 뭐해가는 것 전대 자 양도하고 전대의 차이점은 뭘까요? 양도는 아예 넘겨주고 빠져나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였어요 을은 각과 경계에서 무슨 권이 있어요? 임채권이 있어요 임채권 그래서 월 200시 주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러다가 임대차에서 만약에 사업하다가 병한테 뭐 해놓고 임채권은 뭐하고 싶고 양도하고 빠져나가고 싶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임채권 뭐하려면 병한테 뭐하려면요 양도를 하려면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갑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동의에서 임채권을 양도하고 하게 되면 을은 임채권이 완전히 뭐가 된다? 네 사라집니다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러면 갑은 갑은 누구랑 놀아야 됩니까? 갑은 갑은 누가 논다? 갑은 누구랑 논다? 병하고 놉니다 그래서 을은 깨끗이 넘기고 나간다 그래서 을하고는 이제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전대는 뭘까요? 전대는 전대는 을이 쓸 때 임채권이 있는데 전대합니다 이렇게 누구한테 병한테 그러면 전대할 때는 주인의 동의를 얻는다 얻지 않는다 당연히 얻어야 됩니다 그럼 갑에 뭐가 있었다면 동의를 얻었습니다 을의 임채권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존속합니다 따라서 갑은 여전히 누구랑 놀아야 되고 을은 병이랑 노는 겁니다 따라서 누구하고 노는 관계가 없다 갑하고 병은 관계 있다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도하고 나가면 을은 완전 탈퇴 전대하게 되면 탈퇴하는 게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은 여전히 삶을 누구한테 줘야 된다 갑한테 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양도 전대는 완전 소멸시키느냐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임채권 양도할 때는 뭐라고 하면 이것은 이전적이랍니다 이전적 이전적 취득이라고 이쪽은 빠져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설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정적 을의 임채권은 그대로 존속하면서 제한을 받는 설정적 승계고 이쪽은 뭐다 이전적 승계다 이렇게 연습할 수 있겠습니다 자 629조 그래서 이랑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모아지 못한다 전대하지 못합니다 채권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항 만약에 위반했다 임대는 계약을 모아 수 있다 해지 도달하면 즉시 끝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건 동의 얻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나눠서 볼게요 동의가 없는 전대와 동의가 있는 전대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갑하고 을 임대차 하였다 그러면 갑의 명칭은 뭘까요 갑의 명칭은 임 대 인이 되겠죠 뭐가 된다 임 대 인 을의 명칭은 뭐가 될까요 임 차 인이 됩니다 다시 을이 병한테 뭐했다 전대했습니다 그럼 전대가 되면 명칭이 달라지죠 을의 명칭은 뭐예요 을의 명칭은 전대인 병의 명칭은 뭐다 전차인 이건 전대입니다 자 동의를 얻지 않았어요 누구 동의 없었다 이 동의 없다는 것을 무지막지하게 무단전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무단전대하니까 무슨 엄청 죄진 것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의가 없다는 것을 뭐야 무단전대를 합니다 그럼 나눠서 봅니다 첫 번째 을하고 병사에서 무단전대라 할지라도 이 계약 자체는 당사자 끼리는 계약은 뭐하다 유효하다는 겁니다 뭐하다 유효 그러면 위라는 것은 병이 을한테 유효하다는 이런 얘기를 의미하는 거지 이 위를 가지고 이 병한테 가서 유효하다는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무단전대했을 때 계약 자체는 뭐하다 유효 합니다 그러면 갑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동의 놔뒀으니까 그럼 갑의 시각에서 을도 꼴배기 싫고 누구도 꼴배기 싫어요 병도 꼴배기 싫죠 그럼 갑의 시각에서 봤을 때 병의 점유는 불법 점유가 됩니다 무슨 점유요 불법 점유입니다 불법 점유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불법 점유 그러면 불법 점유가 되면 어차피 동의 없으니까 갑은 누구한테 을한테 해지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해지를 하면 좋은데 만약에 뭘 하지 않으면 뭘 하지 않으면 해지를 만약에 하지 않으면 갑은 을한테 여전히 뭘 받을 수 있어요 차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임 채권이 있는 거 없는 거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때 갑이 갑이 이 차임에 이 차임 채권에 이 차임 채권에 대신하는 뭐하는 대신하는 이 병한테 불법 점유에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단전대했을 때 갑은 을한테 뭐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해지하지 않으면 여전히 차임 채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차임에 대신하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두 가지 보면 돼 네 그래서 무단전대 한번 가보겠습니다 무슨 전대요 네 페이지 5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페이지요 567페이지 가시면 2번 임대 내 동의 없는 전대 자 기억 체킹하십니다 전대인 갑 전차인 을 관계 첫 번째 임대인 동의를 얻지 않는 전대체 계약은 당사사에서는 뭐하다 유효하다 그러나 전차인 을이 병이죠 병 그가 취득한 임차권 가지고 누구한테 임대인에게 뭐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럼 첫 번째 요거 경험입니다 요거 다음 밑으로 니은 보시면 임대인하고 전차인 갑하고 병이죠 두 번째 거 보세요 무단 전대한 경우에도 임대인의 계약을 마하지 않는 동안 해지하지 않는 동안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전차인에게 차임에 가름하는 대신하는 손해배상을 뭐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그 두 가지는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게 무단 전대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이쪽 오세요 자 두 번째는 동의가 있는 경우는 어떨까 갑하고 을하고 뭐했다 임대차 했다 뭐했다 임대차 했다 그 다음에 의리병한테 뭐했다 전대차 했다 자 누구의 동의가 있었다 갑의 동의가 있었다 다 정상이죠 뭐 그러면 전제하게 되면 을은 탈퇴입니까 그대로 있는 겁니까 그대로 있죠 그럼 갑은 누구랑 놀고요 갑은 누구랑 놀고요 네 갑은 을이랑 놓으면 되는 거고 또 을은 병이랑 놓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갑하고 병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갑은 누구한테 차인을 받아야 되고요 을이고 을은 누구한테 받는다 병 따라서 누구하고 누구는 전혀 관계가 없다 갑하고 병은 직접적 관계는 없습니다 따라서 갑은 원칙적으로 관계가 없는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차임을 차임을 병은 누구한테 주는데 차임을 병은 을한테 차임을 먹었는데 주는데 을은 갑한테 뭘 주지 않으면 차임이 릴레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갑은 열 받는 거예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이 갑한테 뭐다 갑을 보호하는 뭐다 특별한 규정을 두었다 무슨 규정이요 차임이 릴레이가 안 될 때를 대비해서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은 날짜가 매달 달마다 25일 날 뭐 20일 날 주는 사람이고 네 자 25일 날 주는 거고 자 이 사람 이 사람한테 달마다 달마다 20일 날 주는 거예요 그럼 20일 날 뭐가 안 들어오면 차임이 안 들어오면 갑은 누구한테 가서 병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며칠 날 줄 금액을 네 25일 줄 그 차임을 나한테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갑을 위해서 원칙은 관계는 없지만 혹시 차임 채권 확보를 위해서 병한테 가서 차임을 요구할 수 있는 특별 규정을 하나 두고 있다 자 그러면 568페이지 동그라미 2번 임대인 동의 있는 전대가 있습니다 자 569페이지 갑시다 디귿 임대인 갑하고 전차인 병의 관계 자 보시면 원칙 갑하고 병은 원칙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두번째 임대인 갑하고 전차인 직접 임대체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비 임대인 보호를 위한 예외가 있습니다 첫번째 전차인 병은 임대인 갑에 대해서 직접 의무를 부담합니다 뭘 부담한다 의무 권리는 없습니다 권리는 없고 뭘 부담한다 의무 전차인은 차임지급 의무를 지는 경우에 전대체 계약서 정해진 차임 한도를 해서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두번째 거 있습니다 임대인 차임 채권 확보를 위해서 민법은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지급으로 임대인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응하지 못한다 누구를 부하고 계세요 누구를 부하고 계세요 갑 자 25일날 지급할 것을 나한테 달라고 했더니 이미 줬는데요 안된다는 거예요 미리 지급한 가지고는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부한다는 것 갑을 부하는 특별 규정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 넘기셔가지고요 전차인 보호를 위한 예외가 있습니다 뭐를 봤니 전차인 자 거꾸로 봅시다 이 전대차는 이게 있어야지 있는 거죠 보세요 임대차가 만약에 종료하게 되면 임대차가 만약에 소멸하게 되면 전대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당연히 소멸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전대는 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임대차가 소멸하게 되면 당연히 전제차는 뭐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아시세요 그러면 기껏 동의 얻어서 전대했는데 혹시 이 갑을 임대차를 둘이 만나서 이걸 합의해서 만약에 뭐했다 종료했어요 그럼 이게 종료가 됐으니까 이것도 이것도 뭐다 이것도 뭐다 종료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너무 과학한 겁니다 누구한테 병한테 그래서 누구를 보하기 위해서 병을 보하기에는 또 특별 규정을 하나 뒀죠 그래서 끝에 있는 말이 뭡니까 여기 보시면 전체인 보호륜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체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인 갚하고 임차인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한 때도 전체인 권리는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임차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뭐하는 것 상표하는 예외도 있겠죠 자 그럼 두 가지를 두 가지를 조문에다가 확인합시다 564페이지 가세요 몇 페이지요 자 564페이지 가시면 조문 다지기가 있습니다 조문 다지기 자 630조 1항이 있죠 630조 1항 임차인 의리 임대인 갑 동의를 얻어서 임차물을 전대한 때 전차인 병은 직접 임대인 갑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합니다 권리 없다 특징 이 경우 전차인 병은 전대인 의뢰에 대한 차임 지급으로 임대인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방금에 설명드렸던 겁니다 그 다음 631조는 전차인 특별 보호 규정이죠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얻어서 임차물을 모였을 때 전대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로 계약을 종료하더라도 전차인 권리는 모아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632조는 작년에 남았어요 전 3조 청구권은 규정은 건물 임차인이 건물 소 부분을 타인에게 모아는 경우 사용 타인 경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 부분 그래서 임차권 양도 전대 동의 있는 전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570페이지 가시겠습니다 570페이지 임대차 보증금 마지막 파트 입니다 보증금은 요소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571페이지에서 2번 체킹하신문데 2번에 기역 니은 보증금에서는 제일 중요한 말이 그 말이에요 기역 임대차 기역 계약 전석 중 임대는 보증금으로 연체 차임 등에 모아 수 있고 충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충당하지 않고 그 집을 임차인에게 모아 주시다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니은 이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존재를 이유로 차임 지급을 모아 수 없다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보증금 걸어놓고 혹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봐 오라고 자 보증금을 걸어놓고 보증금이 커요 근데 을이 이 차임을 갖다가 지급하고 지급하고 지급 이렇게 하다가 혹시 장사가 안 돼서 지급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차임을 지급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주인이 와가지고 왜 차임을 안 주냐고 막 닥달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갑이 와서 차임 주지 않는다고 뭐라고 난리 쓰니까 을이 갑자기 열받으니까 혹시 이런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뭐라고 을이 기분 나쁘게 보증금에서 뭐 하면 될 거 아니냐 까면 될 거 아니 이렇게 까 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임차인이 보증금에서 까라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보증금에서 보증금에서 까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까라는 말 다 책에다 까라면 안 되겠지 그죠 고쳐져 이거 뭐라 충당 뭐라 보증금에서 뭐 하시오 충당하시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을은 자격이 없고요 누가 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당의 자유는 누구의 자유다 충당의 자유는 갑이 갖는 건지 을이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이 넉넉해도 차임은 꼬박꼬박 내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증금에서 까라 한 번 했고 다음 달 가니까 또 까라 두 번 나왔어 그 순간 뭐예요 주인이 나가 해 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충당 자유는 누구 것이 아니고 임차인 게 아니고 누구다 임 대 인의 자유다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경우 큰 건물 같은 경우 주인들은요 하루 차임을 느끼게 내면요 굉장히 비싼 연치 의제를 딱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는 뭐예요 하루 지연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가능한 뭐 안 밀리려고 월세 안 밀려고 눈 동그랗게 뜨고 있습니다 왜 하루 밀린 만큼 그만큼 뭐예요 보증금에서 뭐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전부 다 다 계산 제외할 거거든요 그래서 충당 자유는 임차인의 자유가 아니고 누구 거다 임대인 겁니다 아시습니까 그런 걸 조심할까 그러니까 글씨 읽을 때 잘 읽으셔야 돼 별거 아니에요 이게 임차인인지 이게 임대인인지 자꾸 순간에 헷갈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맞출 수 있는데 나 글자를 잘못 봐가지고 평상시 의식이 잘 돼 있어야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충당 자유는 누구에 있는 게 아니고 임차인의 누구다 임대인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573페이지 가겠습니다 임대차 종료 자 거기 해지 통고란 말 있어요 무슨 통고 해지 통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해지 통고는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일정 기간 지나야지 끝나는 게 해지 통고 그래서 첫 번째가 635조는 기간이 뭐가 없을 때 약정 없을 때 아까 했었어요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 그죠 이쪽 저쪽 뭐 할 수 있다 해지 통고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했습니다 675 그게 635조고요 다음 636조는 기간을 뭐 했는데 약정했는데 특징은 뭐냐면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경우입니다 해지권은 뭐한 경우 보류 자 계약기간을 갖다가 5년으로 했어요 뭐했다고 5년 해놓고 5년 하고 나서 뭐랍니까 내년 1년 후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1년 후 마음 장사가 안되면 을은 언제든지 뭐할 수 있다 해지 통과할 수 있다 특약 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다음 연대 을이 만약에 무슨 통과하면 해지 통과하면 1월이 지나면 끝나요 아니면 1년 후 갑이든 을이든 누구든지 뭐할 수 있다 그런 게 없어요 주인이 하면 몇 개월 지나야 되고 6월 의리한 몇 월 1월 그래서 기간 약정 있을 때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637조 가시면 몇 개요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뭐했을 때 임차인이 파산했을 때도 마찬가지 무슨 통과 해지 통고로 들어갑니다 왜 통과 들어가느냐 임대인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제목만 기억하세요 기간 약정이 없을 때 해지 통과 약정이 있다 할지라도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경우 임차인이 파산할 때는 무슨 통과 해지 통과 세 가지만 해지 통과입니다 다음 넘기셔가지고 3번 즉시 해지란 말 있죠 즉시 뭐예요 해지 이건 도달하면 바로 끝나는 거 있었죠 자 두 가지만 체킹합시다 거기 디귿 체킹 임대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뭐하거나 양도하거나 뭐하실 때 전대했을 때 또 리을 차면책이 몇 기 이기 임차에게 달한 때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바로 끝납니다 그러면 해지 해지 통과하고 해지하고 차이점이 가장 차이가 뭐 있었을까 아까 얼핏 했었는데 뭐하고 뭐 자 보세요 기간 약정 없는 해지 통과하고 아까 했었어요 해지 통과했을 때 네 또 이기 연체에서 뭐 당한 경우 해지 당한 경우 아까 이게 뭐 있었어요 매수청구권 무천권 지상물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가 이거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당한 경우 이건 잘못이기 때문에 매수청구권 인정이 안 됩니다 됐습니까 네 거기까지가 뭐에 관한 것 네 일반법 민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요 민사특별법은 음 이제 5월달 시작할 때 3교시까지는 앞에 분 나가고 마지막 시간 1시간씩은 전부 다 특별법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진도를 마쳐드릴게요 네 또 두 달 동안 고생들 하셨고요 네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뭐한다 견디어내시면 됩니다 견디어내다 보면 시험 보게 되면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의 특징을 늘 말씀드립니다 힘드시면 뒤에 있는 강의 노트 있죠 그것 따라서 쫙쫙쫙쫙 보세요 아니면 강의 노트만 딱 모여가지고 강의 노트만 딱 잘라가지고 그거 딱 묶으면 그것만 봐도 돼 그러면 그러면 그 중요한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고생들 하셨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또 몇 월달에 5월 6일에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까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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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